자 맛간을 이용해서 짧게 하는 해볼 요리는 요리라는 뒤로 붙이게도 너무 민망해요 최하정씨가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한 추억의 야채 사라다 빵 사라다 빵? 뭐 아무튼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올게요 저는 귀찮아서 양배추채를 샀어요 저처럼 귀찮으신 분들은 양배추채를 구입하셔도 좋고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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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할미여도 손이 이렇게 고양이 손이야 할미가 돼도 세상이 너무 맛있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줘요 가운데다가 케첩을 하나 더 해왔어요 가운데를 잘라서 아우 가운데를 로봇 아우디 이거 먹어 봐 먹어봐 아니 빨리 먹어 봐 먹고 얘기해 봐 그렇게 최하정이 최하정이 자기 유튜브에서 맛있다고 야채에 맘에 안 나와 어때? 맛있어 맛있어?